하하 자 하나 둘 셋 하면 춘향 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춘향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춘향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춘향 호남의 나무니라 허는구리 옛날 대방국이었다 서로지리산 서로적성라 남조강성동동라허니 꽃이 금수강산이오 권화승지옥라 산주영이라허니 남녀간 밀새또나려니와 만고충신 가낭룰을 묶였으니 상한 충렬이 빨리 날 수 있군이야 기산명 후별건부 누구 허윤울동 재석강 명월 진량음을 이별 선도 놀아있고 석볕강 주야워드 조동소도 놀고 실상이오르총 우연명도 놀아있고 상산의 바둘 피던 자욱한 생일 놀았으니 일 또한 불렀사라 동원 돌이 편시춘 아하니 돌고 누워터니 아련시오 선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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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수강 이리와ら! 이리와ら! 맞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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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이마이 아름다운 하이도 박 고사이도 박 다 원수 연수 다이도 박 고재работ 대단 하나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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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아! 아이쿠아! 생활이 오르는 흐름이 바이밀다 생활이 참 많아 아 이쪽에 맞으면 다 틈에 맞나 나와 같은 인생은 살지 말아야 할텐데 되게 싫어갔어 바이밀어! 장자야 아이쿠아! 호랑이가 무릎을 흘러 아이쿠아! 아이쿠아! 제가 아쉬워 아니 문도 날리고 트레이닝도 날리네 강자야 아이쿠아! 어디가 춘향의 방이야 저쪽이 춘향의 방이요 야 강자야 예! 왁상 뛰어들어오고 보니 뭔가 잘못된 것 같구나 아따! 그럼 다시 돌아가실래? 저쪽에 춘향이를 좀 불러보라 쟤가요? 그래 너가 아 싫은데 신나 거기 거기이고 어서 가서 부르거라 빨리 가서 부르거라 준향아 됐슈? 좀 더 크게 아이쿠아! 준향아 아이쿠아 욕하는거 다 들었다 좀 더 크게 어떻게 할 때 준향아 준향아 형단아 향단아 네 나무가 웃고있네 나무가 웃고있네 심지어 향단아 저기에 뭐가 있냐 처음 보는 나무가 있긴 한데 뭐가 있는거 같지? 한번 다녀와보거라 저것이 보셔요? 기를 비켜라! 사또선이 맹치하시오! 방자 아니냐? 제 이름을 어떻게 하냐? 내가 너 이름을 뭐 물어봤냐? 방자야? 근데 여기는 우리집 아니오? 너는 방자의 남의집이었으면 흔는 이름을 말해야지 왜이러고 있어? 도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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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방자야 도련님 왔으면 은능말을 해야지 도련님은 어디에 계시냐? 도련님 조금만 기다려보시오 도련님 도련님 우리 도련님 이렇게 늙었나? 도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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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만세 도련님 도련님 아 이거 너 했니? 아 이거 밥상자야 꼬집이 문다 남순이 남순이 동자야 예 남자는 꽃무늬 그래 나 오늘 꽃무늬 입었다 어서 제대로 전화야 꽃무늬 꽃무늬 꽃무늬? 꽃무늬? 아이고 진짜 조련님 미용이 아날로그의 문이 그래 무슨 꽃인지 몰랐어 어서 제대로 전화 아 예 그 그 그 뭐 쉬었다 글 아 춘애가 글을 자신나 어서 온다 맞습니다 춘향이가 글을 그럴 것이다 아가 춘향아 어서 나오구나 네 어머니 새집방 도련님께서 오셨단다 네 어머니 여보게 내 자네딸이 나오게 미리 한 가지 말이야 쉽게 말하자면 춘향이를 다 달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야 어휴 정말 그렇다 진정 문감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자네딸과 인연을 몇 개 해달란 말이었어 지난 단원 날 광안로에서 춘향이를 보노라 이 마음이 설레오 도련님 말씀은 헝궁화합니다 나는 아휴 그것만은 안됩니다 아니 그것이 말이야 도련님보다 이 늙은 것이 남자 마음의 단어 잘 알지요 걱정 마시오 아니 어정씨 우리 도련님이 이 집 세광님을 구경하러 오신 줄 아세요? 아니 왜 그래요 왜 어 아니 왜 저 저 저 뽕 문이셔 만일 자네가 나를 모르겠거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자네 딸 춘향이도 미혼이오 나도 아직 장가가 기준이오 이 어디서라 허물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두 사람을 혼인의 시간 도련님 육내까지 하시겠다고 아니, 부모의 허락이 아직 계신 건 너희 흉내 날리겠다. 하지만 양반의 자식으로 간의 일부인이어야 하겠다. 내 맹수함은 자네 딸 춘향이를 100년대로 한 아내수의 자들이다. 우리 도련님도 대장부시라 그만하 우린 다 안다시오. 제발 나를 믿고 허락해주세요. 철석같이 굳은 이 마음 상정받게 될지라도 그 어휘의 모습을 봤습니다. 춘향아, 너도 들었지? 너의 마음은 어떠하냐? 어머니도 참. 아이고, 아줌마씨는 참 외치도 없으니 말이 없으면 응답이 좋다는 것이 보유. 동부가 있는 천지라. 순명자, 용명자, 순명이, 용명이가 백비리라 생각하고 이면에 하다였으나. 도련님, 그러면 손소지 사중단자 겸하여 승범한 자서 주소서. 천장부진구의 태고 성관 이후 선진생명은 공중정행이라. 내 기도 하늘에 온전히 닿기는 영원히 하늘에 내 마음의 하늘에 내 마음의 하늘에 내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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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하늘과 땅에 모든 나무를 이 세상을 지는 병이 장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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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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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제살아라 양념청정 주로리 타지게 올 생활을 간다 지제살아라 양념청정 주로리 타지게 양념청정 주로리 타지게 양념청정 주로리 타지게 양념청 주로료 replaced 양념 구속으로 근데 뭔가 비어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준비했사옵니다 서량아 아유 이렇게 황금하오나 이만한 꼬레 철새가 서량을 해보지 못하십사옵니다 이 서량이라 하오면 남은 꼬레 철새 미는 줄 아래옵니다 아래옵니다 예 서량아 그 오늘이 날이 아닌갑다 별일이야 이 남은 꼬레 춘향이가 있다더니 이 전과에 여체 나타나지 아니한 이 어이하니리냐 이 춘향이는 기생이 아니었지 아래옵니다 아래옵니다 기생이 아니라 춘향은 원기의 자식이 아니지 않느냐 어서 귀한의 창명하고 한시 바삐 춘향을 배령하게 하라 예이 예이 명 받들게 싸옵니다 받들게 싸옵니다 사령들은 한시 바삐 이티나기를 잡아들이거라 잡아들이거라 이 소리들 받으듯 굴라매고 나간다 나간다 사령을 부르러 나가는구나 어허 이렇게 오시네 이렇게 오시네 구하게 오시오 들어가세 들어가세 내 마음으로만 들어와세 얼씽어 얼씽어 호남이 지난 가을 이사람 민신이 주름하니 내 노를 택하여 보내니 후렴 채설아 백석의 쓰리보 같은 일을 제세히 탐지하고 있으라 하늘에 온전히 닿게 영원히 하늘에 내 마음의 내 마음의 인생 춘향아 왜 거의 다 왔다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오 하늘에 하늘에 취약하겠구나 내 주도 가서 전화 다 들으면 수많은 기회를 보아왔지만 네가 주사 제일에 가야겠구나 그러니까 너의 수치가 진심으로 감으라 무슨 의무지요? 말씀이신지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너의 딱한 사정이야기들이 이미 후방에게 들어 잘 알고 있으니 오늘 밤부터 내 짐수에 들도록 감으라 소녀 비록 참기 소생이여 이미 대비전소 면차하옵사오니 희생도 아니었고 또 삼량처럼 구간사 또 자자가 댕변으로 안약하여 몸을 허락하였어 소녀는 유부녀로 집사하는 성적같은 그 마음 변할이 없어 작동기 앞서는 소녀의 전기를 통착하시오 다시는 그런 분 보낼 수가 없으세요 하하하하 이 분연이야 방금 기생을 목숨이 다할 때까지 희생한 것이 그 법으로 지적되어 있거든 방금 너의 그 소리는 내 못드는 걸로 알 터이니 다시는 그런 소리를 이 밖에 꺼내지 말거나 제차 같은 말이 방금 뜬다면 내 너를 저세상 절로 죽으면 죽사없고 살리시며 살 터이니 저본대로 하소서 하지만 백바지 너도 소녀의 제게 마주전을 찍힐 거였어 니가 성령들하다면 니 소원대로 내지 마 천장 침묵은 해고삼낸 천지 심면에 공중 천일에 하늘과 땅은 영원히 변치않네 나를 나를 영원히 변치않네 미끈 dage 미끈 기대된 그 다리에 빠질 전 날수인 세상 장밖에 흑화를 심고 흑화 밑에 술을 빚어놓니 술니까 목화 피자 헛니 모자 다리돈 내 아이야 건물고 정쳐라 밤새도록 놀아버리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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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속에서 난 가야해 마지막으로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이라든가 그 어느 누구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든가 죽이겠어 어쨌든 끝이 죽는 것 아닌가 내가 너에게 마지막을 기회를 주지 그게 아니라면 죽이겠어 잘하는 것이라든가 오오오오 그 아릴봉구와 겨드리아 전하자 일어난다 마다 앙방에 막혔니 백무서를 내가 어이 보며 천천판 즐겁게 잠 못 잃은 이보다 몸을 꿀 수 있나 그 아릴봉구와 겨드리아 전하자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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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죽었을 e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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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귀신이 고칼로루신다. 아이고, 여기 있다. 고칼로루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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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grr 들숨다 들겼네 울산다 울산다 웃음 울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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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박야님한테 아아라 웃음 잘한다 선생님 잘한다 얘들아 네 잘한다 얘들아 왜 뭐야 억은가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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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생일! 재미가 없구나! 잘한다! 잘한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전치에 공사다만 하심에도 불구하고 1인 많이 와주시오! 고맙기 짝이 없어요! 송관영자! 지금 송관영자! 혹시! 고맙기 짝이 되리러 가라! 잠시만! 형, 무슨 한 말씀 드리려? 아이고! 아이고! 오랜만이로 인도려! 아지규야! 아지규야! 그래서 제가 저만해! 아이고! 아이고! 사실, 여러 고울을 살면 수치한 기생을 하나와 돌리고 의미를 본 것이 아닌데 이런 계집은 난생처음이... 내 편의상 아무도 병의cop Economics 진실이 나ousse citizen에게 부끄러죠 religious azi사님의 사랑 꼭의 마음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한 명께 한번 전화 앉으십니까? 공관장님이 춘향에게만 하는 건가? 아이고 공관장님이 공관장님이 마음이 갖는 것 같다 아이고 차량아 나도 널 또 안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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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관장님이 어서 진영을 데려와라 아이고 절세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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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를 대접할지 칼을 대접할지 care 그런, 아이고 아 아 circum 그럼 어디 문자로 한번 내보시지요 잘 먹으라고 원래 내 약속 바리다 신앙은 시리겠다고 목을 아이고 저런지 알겠습니다 술맛 한번 좋구나 그럼 어디 병강들도 내 손 좀 나눠먹읍시다 소름을 병정 사내들거라 운명경단 나이를 잡수심 사리창 오우 이게 아프다 물론 한단대 꼭 Burger 뺐 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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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obil 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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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너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이게 아직도 이 맘이 변하지 않아 마음대로 나를 잃고 싶지 않겠는데 리허정 하늘의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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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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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